부동산특별위원회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30%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면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우려가 되는데요. 세부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팔아서 5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남긴다면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대신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서 최대 30%포인트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얼만큼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6월 8일 날 매일경제에 보도가 됐던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기사를 참고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난 5월 27일 날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세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안이 발표가 되고 나서 당 내에서도 양도세 규제를 풀어주는 거 아니냐, 부자 감세가 아니냐라고 반발 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그 여론을 감안해서인지 9억에서 12억으로 기준 금액을 올리는 대신에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양도 차익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면서 최대 30%포인트 축소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서 이렇게 되면 1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경우는 양도 차익에 따라서겠죠? 경우에 따라서 1주택자의 양도세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은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인데 법을 바꾸기까지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아직 당 내에서도 결정된 안은 아닙니다. 원래 계획은 6월 11일 날 정책의원 총회에 상정해서 당론으로 결정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연기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 텐데요.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적용받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과 앞으로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바꾸겠다라고 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조건에서 10년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한 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양도 차익과 무관하게 보유 요건에서 40%, 거주 요건에서 40%,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었는데 개편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한 이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거주 요건에서 40%는 그대로 두지만 보유 요건에서 양도 차익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5억 미만이라면 40%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고요. 양도 차익이 5억 이상 10억 미만이라면 30%, 10억 이상 20억 미만이라면 20%, 20억 이상이라면 10%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최대 30%포인트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축소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선제 조건이 되고요. 혹시나 여기까지 들으시고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가에 그러니까 파는 금액 있죠. 그 판 금액이 9억까지는 비과세지만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10억에 팔았다거나 11억에 팔았다거나 20억에 팔았다거나 라고 가정했을 때 9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납부해야 되는데 그때 양도세 계산할 때 적용받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현재는 최대 80% 양도 차익과 무관하게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양도 차익을 구분해서 최대 80%가 될 수도 있고 최대 70%가 될 수 있고 최대 60%가 될 수 있고 최대 50%가 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표는 현재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더 자세하게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표 2라고 되어 있고요. 양도 차익과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 나와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요건은 바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리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이러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다라고 이해하시고요. 다시 표를 보시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먼저 보유기간을 보시면 3년 이상 보유하고 4년 미만 보유했을 때 12%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년당 4%니까 12%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 보유기간이 더 늘면서 연 4%씩 증가하다가 최대값인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40%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거주기간을 보시면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했을 때 8%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1년당 4%니까 8%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연차가 쌓이면서 거주를 쭉 했다면 1년에 4%씩 증가해서 최대값인 10년 이상은 40% 공제율을 적용받게 돼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다 더한다면 최대값은 80%가 되는데 앞으로 바꾼다는 건 이 거주기간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만 양도차익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최대값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5억 이상 10억 미만이라면 최대값이 30%니까 1년당 3%를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양도차익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이라면 최대값이 20%니까 1년에 2%씩 적용하겠다라는 거고 양도차익이 20억 이상이라면 최대값이 10%니까 1년당 1%씩 적용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이러한 표에 나와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한 그 요건 3년 이상 보유 그리고 2년 이상 거주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2년 거주하지 않을 때가 많겠죠. 이때는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년당 2%씩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따른 양도세 변화를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양도가액 9억까지가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개편안은 양도가액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 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정 요건으로 했기 때문에 최대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파는 금액이 얼마인지 경우의 수가 다양하지만 한번 한 예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양도 차액이 5억이라면 현재 기준 장뚜공 최대가 80%를 적용받으면 양도세가 약 348만원인데 개편안은 장뚜공 최대가 없이 70%니까 양도세가 약 60만원 12억까지 비과세를 받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됩니다. 만약 양도 차액이 9억이라면 현재 장뚜공 최대가 80%를 적용받을 때 양도세가 약 1260만원인데 개편안은 장뚜공 최대가 70%를 적용받아서 양도세는 약 785만원 역시나 12억까지 비과세를 받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양도 차액이 10억을 넘어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만약 양도 차액이 10억이라면 현재 장뚜공 80%로 계산했을 때 양도세는 약 1670만원인데 개편안은 장뚜공 최대값이 60%를 적용받아서 양도세는 약 2115만원 지금보다 더 많이 내게 되고요. 양도 차액이 19억, 20억, 21억 이렇게 차액이 많을수록 양도세는 지금보다 개편안이 훨씬 더 많이 내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정리해 본다면 양도 차액이 10억 미만이라면 지금보다 개편안이 세금을 좀 덜 내게 되겠지만 양도 차액이 10억을 넘어가는 차액이 많이 발생할수록 양도세는 지금보다 개편안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30% 축소했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라는 부분인데 만약 이렇게 혜택이 축소가 된다면 첫 번째는 앞선 표에서 보신 것처럼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 차액이 많을수록 지금보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부담이 훨씬 더 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집에서 조금 더 나은 조건 우리가 상급지라고 하는데 새 집이거나 아니면 좋은 지역이거나 이렇게 갈아타기 할 때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는 소득이 좀 없으신 분들은 불만이 많죠. 아니 이거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냐 상급지 이주 금지 정책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집을 판 금액으로 이사 갈 때 같은 금액으로 하더라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세금 내고 나면. 그래서 좀 불만이 많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부작용이 고가 주택일수록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부담이 늘게 되면 집을 팔지 않겠죠. 그냥 가지고 가겠죠. 왜? 팔아도 더 나은 대로 이사 가기가 힘드니까. 세금 내고 나면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하지만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의 수요는 꾸준하죠. 그래서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설사 집을 만약에 판다 하더라도 실제 시세보다 조금 높게 내놓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을 감안해서. 그런데 시세보다 높게 나온 집을 누가 사지 않으면 다행인데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는 또 그 금액의 집을 사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 고가 주택일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1주택자가 집을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이 여건이 되지 않아서 고령자이거나 소득이 좀 불안정한 1주택자의 불만이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축소하는 그 안을 살펴봤는데요. 개인적 우려는 1주택자 보호원칙에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랬죠.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이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 그렇다면 1주택자는 정말 정부의 말을 너무나 잘 듣는 거예요. 거기다가 10년씩이나 보유했고 10년씩 거주까지 했는데 과연 이렇게 양도차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더 많이 내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